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스타미디어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상함양 고정시 꽃감축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텐데요. 제가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차로씨와 함께 공연 영상을 찾아뵙겠는데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찬스님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많은 스트레스 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동행 끝나고 다음에 또 다음주 월요일날 또 KBS 있잖아요. 불현명가국에서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 하여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유 빛깔 이찬원 대전 찬스방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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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님 아빠님하고 어머니께서 오셨는데요. 대전 찬스방에서 오셨는데 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찬호씨 보러 오셨네요 어머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찬호씨 나오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스님 손 한번 만들어 드세요 오 왔다 서울 찬스방 서울 찬스방 오셨네요 그때 나한테 선물 양보해 주신 분 선물 나한테 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니요 드세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찬스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래 얼굴은 안 나오게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둘게 와 와 와 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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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찬또 버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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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찬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찬원씨가 멀리 한 명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럼 한번 또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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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또 2024년에도 우리 찬스님 늘 건강하시고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찬스님들 우리 이찬원 갑진영 용해에는 진짜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우리 찬스님을 응원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첫째도 건강식주의 들어온다 하여간 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스타님도 구독자 50만 100만 가자 감사해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오네연사 오네연사 찬스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 인터뷰 좀 할 수 있어요? 네? 인터뷰 아 네요 네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아 갈게요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싸 유튜브 안 해봐서 알겠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우와 부산 찬스 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 집안 8시 8시 응원 안 맞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은에 화이팅 오늘도 내일 또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은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 이찬훈씨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전부 다 좋아요 특히 인성이 너무 좋아요 인성이? 네 아 그러셨구나 딱 우리 아들 닮았어요 아 콘센트에 이어서 또 오늘 또 네 야외 공연은 처음이잖아요 또 어제 엊그저께 백석공에 갔다 왔어요 또 아 그러시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찬스님 있어서 이찬훈씨가 또 이렇게 행복하고 네 힘을 내서 또 공연을 하십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찬은이가 있으면 우리가 또 있고 우리가 있으면 찬은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는 또 또 작년이구나 네 작년에는 또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는 우수상을 받아야 되겠죠? 올해는 이제 대상을 받아야죠 대상을 받아야죠 단거리가 따놓은 당상이죠 그거는 그래요? 네 맞아요 자기가 대상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힘을 못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찬은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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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contour sequence 또 한ση원 받은 수상 징더 배기 징더 배기 징더 배기 징더 배기 진 shed shedchild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산 화이팅! 저는 화이팅! 부산 화이팅! 좋은 시절이녀 시절이녀 또 난 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아! 타올! 아! 선수막! 아닌데? 아! 진짜야? 어! 그러네! 선수감사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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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똑같아 담요 와! 예쁘다 처음 봤습니다. 특이한 담요 아! 예쁘다 오! 담요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요? 네 그때 찬스 갔다 됐대 아! 그래요? 관광객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탐양군수 진백령입니다 이 촬영가수 탐카페 회원동분들 탐양가수들 찬양합니다 탐양군수 진백령 와! 부산 오네온사방 버스가 우와! 우와! 오늘 수고하셨어요 찬스님! 멀리 조심히 가세요! 기사님 안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오네온사방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대전 찬스방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대전 찬스방 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건강하셔야 또 백세, 이백세까지 다니시지 아이고! 아이고! 백세까지 다니시지 이제 끝났어요 죽을때까지 간다 그러는데 백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 찬원이 보러다니러 가야돼서 못간다고 전해라 됐죠? 문이? 찬원이 갈 때까지 간다고 그래 찬원이 보러다녀서 못간다고 전해라 찬원이 장가가서 애 낳는거 봐야된다고 못간다고 전해라 대전 찬스방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대전 찬스방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와 명품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네 찬스님 조심해서 가세요 아이고! 조심해서 가세요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기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대전 찬스방 대전 찬스방님들 가고 계십니다 차세대 명품 MC 대전 찬스방 아이안아 기사님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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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